지팡이를 취하라, 지팡이를 취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내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사람 눈에 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누군가 보는 앞에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것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몸을 보았을 때 우리는 대부분 얼굴이 되고자 합니다 매일 냄새나는 신발 속에 있어야는 발이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튼튼한 두 발이 몸을 지탱해 주지 않으면 아무리 잘난 얼굴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어렵죠 누군가 꾸준히 일을 하기에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사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매일 나오는 음식 쓰레기를 누군가 매일 치워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사는 마을은 오물악치로 몸살을 앓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대신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몸 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이 필요한 부서에 동참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각각의 은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은사를 가지고 아 나는 이런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 부서에 들어가서 부장과 함께 열심히 헌신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민숙이 16장 1절과 2절에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짓고 모세를 거스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도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민숙이 16장 1절과 2절 읽습니다 레유의 증손 고아세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아베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세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간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른이라 아멘 여기 보면 레유의 증손 고아세의 손자 이스라엘 아들 고라 또 루벤 자손 엘리아베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세 아들 온이 당을 지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지금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이 네 사람과 지휘관 250명은 영적인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너나 나나 똑같은데 우리도 같이 그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이었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깨트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뭐 목회자나 또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성도나 이건 계급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장로님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요 장로님들이 이렇게 계신데 또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장로님을 하대한다거나 반말을 한다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교회에서는 직분이 있죠 김집사님이든 조집사님이든 박집사님이든 이렇게 직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둘이 있을 때야 영수가 필수나 이렇게 이름을 부를 수 있겠지만 그건 개인적인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항상 직분을 불러줘야 됩니다 조집사님 박집사님 꼭 님자를 붙이는 게 좋아요 조집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님자를 붙이고 상대방을 부를 때는 이렇게 직분으로 호칭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교회나 이 속회 안에서 친근감을 표현하는 것일 수 있겠지만 친구라고 해서 또는 동생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대한다거나 이름을 부르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항상 직분으로 존칭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영적 권위라는 게 있다는 것이죠 마치 장로님이 단임 목사님을 존중하듯이 권사님은 또 장로님을 존중해 드려야 되고 또 집사님은 또 권사님을 존중해 드려야 되고 성도는 또 집사님을 존중해 드려야 되죠 역으로 또 단임 목사는 모든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서로 존중해서 세워주는 그런 영적 질서를 지켜가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민숙이 16장 31절 32절 33절에서 심판을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포구에 대한 피해라든가 가뭄이라든가 산불이라든가 이런 것이 결국 인재입니다 결국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어떤 정해놓으신 질서를 깨뜨려 버리니까 이 날씨가 완전히 그냥 미쳐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 권위에 도전하는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따라해봅시다 영적 권위에 도전하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자 보세요 민숙이 16장 31절부터 33절 읽습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질서를 깨뜨리면 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질서와 광명과 만족의 세계로 정리를 하셨단 말이에요 아주 혼돈의 상황을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할 때 보면 마치 그와 같죠 우리 남자분들 군대 가면 항상 각지게 이렇게 정리하잖아요 사물함 정리하듯이 질서 있게 착착착착 이렇게 정리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예배 안내의원들한테 좌석도 줄을 맞춰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질서를 지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튿날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눈으로 봤는데 그 이튿날 이스라엘 자선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고 하면서 오히려 회중이 모여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칩니다 참 놀랍죠?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회중을 멸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경고하고 심판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전하는 자는 어떡한다? 아주 망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은 심판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연병을 내리십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가죠 아론이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는 것을 보게 돼요 고라엘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사람이 14,7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4,700명이면 우리 강경 인구가 8,0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엄청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연병이 그쯤에 아론이 회망문 모세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때 민숙이 17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민숙이 16장에 나오는 영적인 권위에 대한 부분과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누구인가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고자 하신 거예요 먼저 2절과 3절에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꼭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열두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이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열두 지파죠 그러니까 지팡이 열두를 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두 지팡이에 각 지파 지휘관의 이름을 쓰라고 하십니다 레이의 지팡이에는 누구 이름을 쓰라? 아론의 이름을 쓰라고 명령하시죠 조상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팡이 하나가 한 지파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이 내용도 참 재미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지팡이를 갖다 세워놓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름을 안 쓰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름을 안 쓰면 서로 우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쌍랑개의 우리 지팡이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거나 또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면은 그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변명하면 안 돼요 변명하면 그게 가장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은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의 이름을 쓴 후에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성과 만나는 장소인 증거계 앞에 두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팡이를 누구 앞에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하나님이 이 결과에 대해서 보여주겠다 이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민숙이 17장 5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5절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싸게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선이 너에게 대하여 운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아멘 거담이 죽었어요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싸게 나리니 여러분 이걸 우리는 사실은 단순하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여러분 증거계 앞에 지팡이를 갖다 놓는다고 그 지팡이 어떻게 싸게 납니까 싸게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싸게 날 수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구약 성경의 내용 자체가 기적입니다 사실은 기적이고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를 고친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기적이에요 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라고요 이 지팡이에 싸게 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무덤덤해요 그냥 싸게 났나 보구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아주 좀 묵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이게 무엇인가라는 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의 지팡이는 싸게 나겠다고 하세요 그리고 이것으로 말리야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원망한 말을 하나님 앞에서 그치게 하겠다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고 모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모세에게 줍니다 레이지파에서는 아론의 이름을 쓴 지팡이를 내죠 모세는 모두 열두 지팡이를 증거의 장막한 여 앞에 두었습니다 아마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결과에 대해서 궁금해하였을 거예요 마치 로또를 사고 이게 당첨될까 안 될까 기대한 것처럼 그랬겠죠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영적 권위에 대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도 막 지쳐가지고 언젠가 그랬잖아요 나 못해 먹겠습니다 지금 그냥 나 죽여주십시오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도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정말 단임 목사의 좋은 동력자가 되고 또 교회 안에서도 날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요 헌신의 자리를 지키시고 전도하며 사세요 그게 여러분 인생의 축복입니다 아멘? 그럼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선다 그렇죠? 우리 누구나 선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으로 구원 받고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백성 되는 것도 감사하죠 생명록에 기록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게 있어요 행위록이 있단 말이에요 상급이 있다고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 큰 상급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뿌린대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많은 상급을 받는 사람이 있고 상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도 구원 받는 거로 저는 됩니다 하면 그래야지 어떡하겠어 자 보세요 그런데요 민숙이 17장 8절을 보시면 놀라운 결과가 나와요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8절 읽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 주 레이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도 없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이게 사실 우리가 놀랄 일인데 전혀 놀라지 않아요 열두 지팡이 가운데 누구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다?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오겠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택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 장로가 될 수가 있고 또 나보다 신앙생활 늦게 한 사람이 권사가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평양 쪽인가요? 평양 쪽에선가 있었던 일인데 어느 양반집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양반집 종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장로님이 됐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양반이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자기가 주인인데 교회 가니까 종이 먹어요? 장로님인 거야 그런데 이 양반이 참 사람이 된 사람이에요 각 듯하게 자기 종이지만 교회에서는 이렇게 섬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적 질서의 문제라는 것에서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않으려면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예를 들어 장로님이 누가 됐다 했을 때는 그 장로님이 되신 분이 여러분보다 못한 분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경제적으로나 세상적인 지위라거나 배움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부족할 수 있다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적 권위 앞에서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진짜 멋진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질서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민숙이 17장 5절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의 지팡이에서 싸긴 한다고 하셨는데 8절 보시면요 우리가 읽었죠?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도 꽃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어요 이야 그러니까 하룻밤 만에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능이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에 늘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될 때는 뭘 생각하시냐면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간이 커져야 된다고 맨날 요또만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큰 믿음 주십시오 흔히 아는 말로 내질른다 그러지 하나님 앞에 그런 내불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장부들이 되시길 바라요 아멘! 하나님은 명확하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모세는 증거의 장막한 여우 앞에 두었던 모든 지팡이를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실제 보여준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눈으로 보고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열한 개의 지팡이는 다시 돌려보낸 것이죠 모세는 지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처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체험적인 신앙의 중요성은 바로 그런 거예요 체험적인 신앙의 경험을 한 사람은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서도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조용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하여간 아주 병이 들어가지고 진짜 이제 죽어갈 사람을 진짜 하나님이 조 목사님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살려주셨대요 세상에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셨어 그 여러분 남은 생에 어떻게 살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람은요 죽을 병에서 고쳐주니까요 내가 이제까지 해보지 않은 거 다 해보겠다고 세상으로 나가가지고 육신의 쾌락 암모균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더래요 참 그러니까 기적을 체험해도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적을 체험하고도 육신의 정욕과 암모균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숙이 17장 10절에서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같이 씁니다 10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그 다음에 찍으세요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이거예요 자 12지파의 지팡이를 분명히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11지파의 지팡이는 다시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오직 아론의 지팡이만 증거계 앞에 갖다 놓게 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건 두 가지겠죠 첫째 내가 택한 사람이 누구인가 이거를 알려주시는 것이고 또 모세와 아론에게는 내가 너를 택했다 그러니까 너는 나만 바라보고 이 사명을 감당해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죄를 지면 안 돼요 여러분 실제 그렇습니다 교회에서요 단임 목사나 또는 목회자들에게 도전해가지고 잘된 사람 없어요 이건 제가 여러분들을 무슨 협박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서 보세요 실제 하나님의 종에게 도전해가지고 잘된 사람이 있습니까 잘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몇 명이 죽었다겠어요 14,700명이 죽었습니다 이게 영적 권위에 대한 도전의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잘 지키셔서 복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죽음으로 심판하세요 그러므로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기 앞으로 도로 가져다 거기 간직하라고 하시죠 이것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준 중표라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택하셨구나 모세와 아론이 우리의 지도자구나 이걸 기억하게 하셨다는 거죠 오늘도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가 기억하고 그 자리에서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집사는 집사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주님의 몸댕계를 섬겨가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러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그때 또 빨리 가지 말고 단위 목사도 와서 열심히 일하다가 백세가 되면 내가 임종예배 드릴 테니까 그때 가시기 바래요 아멘 더 살고 싶은가 봐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셔서 영적 질서를 잘 지키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명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가슴에 손 얹십시다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기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해 표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 진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질서의 문제를 모르고 도전하다가 하나님의 심판받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 교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충성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구원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강경이 아버지 논산지역이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복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